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소리와 모습을 함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담당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왔는데 드디어 포털 라인 앞에 섰습니다. 네, 기도를 거치고 어쨌든 거운데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킹크랩 시연에 단 한 번 더 보신 적 없습니까? 오, 참, 참, 참.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화에서 도움배 철다인 사진을 많이 얻었는지 찾으셨어요? 샌다인 사진' 용사진 역으로 재현하신 거 없습니까? 으응, 아, 네. 아, 네, 아, 네. 네.